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니고요.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서닉 시스템 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대장주죠. 종목 코드번호가 171-09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8일 목요일 오후 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연방준비 은행 시카고 차이스 에번스라는 총재가 이날 연설에서 연준 물가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는 향후 몇 개월간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물가 압력이 연준 내 2%의 목표를 지속해서 달성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제 전망이 상당히 일단 밝아졌지만 이런 여전히 중앙은행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수도 상당 부분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향후 이제 지수는 988포인트가 이제 저항라인으로 되겠어요.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에서는 지금 외국인 기관이 순매도로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다만 이제 금융투자가 어느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강세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일단 듭니다. 자 서닉 시스템 보도록 할게요. 서닉 시스템은 이제 OLED 동화일택이 한 50% 정도의 지분을 빵빵하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시가 쪽에 1350억 서닉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소재 증착 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제품은 크게 이제 중소형 패널용 OLED 소재의 증착 장비 증착 장비와 이제 마이크로 OLED 소재 증착 장비를 이제 그 제품으로 팔고 있고요. 요거 중소형 OLED 소재의 증착 장비 고객사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플 디플레이이고 이제 마이크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주로 이제 큰 고객사는 BOE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산은 물론 메타버스 대장 주로 엮이긴 합니다만 본연의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실력을 본다라고 하면 기업에 따른 호재는 주가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메타버스 외의 요소들은 이런 거죠. 이제 BOE 중국의 마이크로 OLED 패널을 좀 더 이제 좀 더 많이 중국에 많이 갖다 팔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AR, VR 시장이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큰 만큼 BOE를 통해서 마이크로 LED 소재에 요거를 많이 납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그런게 일단 중요해 보이고요. 물론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다른 업체들에 있어서도 OLED 이제 소중장 중소형 OLED 증착 장비도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고객사들의 구매가 좀 회복되면서 좀 실적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감소한 측면이 있겠고 올해 올해는 그런 어떤 뭐 지연된 고객사의 구매가 좀 회복이 되어갖고 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또 현금 흐름표는 좀 양호한 현금 흐름표를 가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뭐 작년에는 좀 소폭, 좀 대폭 감소했네요. 대폭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고 이제 자본유보율도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무적으로는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좀 살아나 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 흐름을 좀 보자면 메타포스 관련 이슈로 엄청난 상승기를 보였죠. 21,600원까지 찍고 현재 이제 조정을 받고 이 라인에서 좀 저점을 잡았어요. 저점을 잡고 지금 현재 21선에서 저항을 받는 그런 형태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합니다만 메타버스 관련 이슈들이 조금씩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1선을 좀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와야 좀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현재는 뭐 별다른 그런 이슈가 없어요. 물론 뭐 지금 이런 뭐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이런 기사들이 대기업 위주로 해갖고 많이 뜨고는 있고 딱히 이제 어 선입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있어갖고 주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라고 하면 그 AR, VR 부문에 있어갖고 뭐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떠주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 선입 시스템의 어떤 개인적인 이슈로 보자면 이제 OLED, 즉 공급계약 공시 이런 것들이 좀 향후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상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떠주면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별다른 그런 소식은 없고 VR, AR 관련된 그런 소식들 메타버스 관련한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 정책 그런 것들이 좀 나와주면 좀 주가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제 21선 돌파가 되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외국인 수급이 일단 첫 번째인 것 같고 현재 지금 주가로 보자면 그렇게 탄력 있는 편은 아닙니다. 지금 거래량도 크게 발생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성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좀 하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줄 만한 그런 이슈를 만들어 갖고 반등을 주지 않을까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바닥을 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대응적인 차원에서 보면 손절 라인을 일단 찾고 가야 될 것 같고요. 14,600원 라인 그리고 1차 이제 저항 라인은 21선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돌파한다고 하면 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선의 시스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 갖고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상단에 AP투자연구소가 나오게 돼요.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AP투자연구소 저희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창이 새로 뜨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내리실 수 있어요. 여기서 소장님께서 이제 무료 추천하신 종목에 대한 승률이라든지 이런 수익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 클릭을 해 볼게요. 하시게 되면 이제 소장님께서 이 탭을 통해서 추천 종목이랑 시황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읽어야 할 사항들 여섯 가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7시 42분부터 해갖고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슈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장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제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도 제시가 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손절가도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승 시 상승에 대한 요런 차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리딩을 해 주시고 목표가 달성이라는 멘트를 쳐 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손실이 나는 측면에 있어서도 손절가를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들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황이었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